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지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대비 강민웅 파이널 커리큘럼 및 학습법 캐스트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올해는 또 추석도 좀 빨라가지고 이 캐스트를 보게 될 땐 아마 추석 연휴 기간일 것 같은데 너희들은 연휴 기간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못할 것 같다. 그치? 남은 기간 여러분이 한 7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행복할 일은 없을 거예요. 행복할 일은 없을 텐데 공부하는 즐거움이라도 좀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공부하는 게 뭐 재밌겠습니까? 계획을 잘 짜서 그 작은 계획들을 실천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성취감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어떤 기쁨의 최대가 아닐까 좀 안타깝습니다만 해봅시다. 남은 기간. 자 이 캐스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게시판에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상담 요청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물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생님 수업을 내가 들을 건데 어떤 커리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해야 제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질문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문제풀이 강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풀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파이널 기간에 다른 선생님들과 또 다르게 또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제 문제풀이 강좌 개념과 기출을 제외한 문제풀이 강좌가 이렇게 많습니다. 특란도 특강도 있고요. 실전 300도 있고 특란도 모의고사. 특란도 모의고사는 또 3월 2월부터 사실은 이 파이널을 위해서 프리 시즌, 시즌 1, 시즌 2 그리고 곧 오픈이 될 시즌 3까지 4개의 특란도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강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너희들은 활용할 것인가. 사실상 파이널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아닙니까? 실전 모의고사인데 제 커리상에서는 이미 특란도 특강이 거의 5월, 6월에 오픈이 되었고요. 7, 8월에 실전 300이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는 2월, 6평전, 9평전, 수능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상 예상 문제풀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해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수준별로도 얘기를 좀 해줄게요. 첫 번째 특란도 특강의 특징부터 잠깐 얘기를 해줄게. 특란도 특강은 전체 문항이 150문항 정도입니다. 150문항 정도고 한 50%가 기출이고 50% 정도가 연구소 제작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란도라고 제 강의에서 붙은 거는 고난도 형태를 띄고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3대 킬러 접근법이 등장을 합니다. 뉴턴역학 그리고 회전력학 그리고 유체역학 3개인데 유체역학은 또 요즘에 워낙 킬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력과 유체동력학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출 문제에 대한 접근법, 접근법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고난도 형태의 기출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들이 구성이 됩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그래서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 그래서 돌림인 변화량 풀이법, 그리고 부력의 변화량 풀이법, 유자관의 정적평형과 유체동력학, 베르누이 법칙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유형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뉴턴역학으로 따진다면 복합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조건 에너지 유형,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줄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식으로 유형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 특난도 특강이고 그걸 이제 수업에서 풀어주고 그에 대한 실전 복습 문제가 구성이 되어서 각자 또 연습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체계적 접근을 3대 킬러 역학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특난도 특강이 되겠습니다. 문항수는 150문제로 실전 300이 300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개념까지, 킬러 개념까지 같이 진행이 되는 강좌가 특난도 특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전 300. 실전 300은 전문항 300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95% 이상이 연구소 제작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고퀄리티 예상 문제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범위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즉 특난도 특강 같은 경우는 3대 역학이니까 4페이지를 다 맞추겠다. 그거에 대한 연습이라고 한다면 실전 300은 전범이고요. 그리고 전범위에서 이 준킬러 문제들이 이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2, 3단원에서도 어떤 때는 2, 3단원 문제들이 쉽게, 어떤 때는 어렵게. 주제들만 다 막 돌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시험은 2, 3단원에서 이게 준킬러로 다음 시험은 요게 준킬러로 수능에서는 이게 준킬러로 나왔다. 그럼 걔들이 준킬러로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모든 문항들이 모든 주제들을 전부 다 준킬러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전부 다 준킬러 형태로 제작을 한 형태가 바로 실전 300이 되겠습니다. 단순 지식형들 문제는 제거했고요. 전부 다 중상급 또는 상급 문제들로 300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단연간 제가 제작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새로 다시 또 정리를 해서 300개로 만든 문제집이 실전 300이 되겠습니다. 전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범위, 준킬러, 킬러 문제집이다. 그럼 당연히 특난도 특강은 3대 역학에 아주 많은 시간 투자가 되는 것이고 실전 300은 물론 3대 역학 주제들도 있지만 좀 더 2, 3단원까지 특히 또 1단원과 4단원의 특수상의성 이론이라든가 또는 송전 4단원의 열역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실전 300입니다. 알겠죠? 특난도 모의고사, 프리시즌, 시즌1, 시즌2, 시즌3까지 프리시즌2회, 시즌1, 2, 3가 각각 4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진화하는 수능을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게 물리인 것 같아 지금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하는 모의고사입니다. 전 회차 연구소 제작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 특난도 모의고사의 문제들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하지 않고 전부 새로 제작을 합니다. 합리적인 고난도와 준킬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전문항 전 주제는 전부 다 중상급의 퀄리티 높은 문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복잡한 계산을 배제했지만 한 2, 3회마다 하나 정도는 계산 문제는 들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능에. 3대 역학 문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예상 컷은 약 35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문 전체가 다 그래요. 프리 시즌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가 전부 다 1컷은 35에 40 정도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6평이나 9평에서 1등급 맞았는데 제 모의고사 딱 보고 16점 맞았다, 18점 맞았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학생들,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올린 사람도 보고 있을 텐데 현장에서도 지금 시즌 3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또 이렇게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래요. 진짜 1컷이 한 35점 정도 나오거나 35점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보면 그 캡처하신 분들 다 1회 아니야? 그치? 2회, 3회 차에서 너네가 인증샷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쵸? 프리 시즌 1회, 그쵸? 시즌 2 1회 이런 것들에서 내가 18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좋아하고 있고요. 밑에는 나쁜 덧글이 달리잖아요. 무슨 문제가 이렇게 1등급 맞은 애들이 이렇게 괴랄한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드나? 말도 안 되는 모의고사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첫 회는 고난도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고퀄리티 모의고사로 시험을 학생들이 봐본 적이 없어. 1등급도 그런 걸 봐본 적이 없고 특히 1등급 같은 경우는 시간이 모자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회에서 더 당황해요. 왜? 모자란 적이 없는데 모자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더 못 봐. 근데 그런 1등급 학생들은요. 만점 받고 18점 받았다. 만점 받고 20점 받았다. 이런 애들이 자꾸 인증샷 올리는데 2회, 3회 차 되면 바로 그런 학생들은 적응합니다. 아, 내가 겸손했어야 되는구나. 항상 시간이 남는 시험만 보다가 이런 시험을 보니까 내가 방심했기 때문에 점수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금방 해요. 금방 하고 금방 궤도를 찾죠. 35점 정도 2회, 3회만 가도 35점 맞습니다. 근데 1회 보고 너희들이 웃기니까 자꾸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야, 이 고난도라는 어려운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줄게요. 어려운 모의고사는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야, 수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능에 출제가 불가능한 불가한 더러운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어. 또는 어려우나 어려우나 모두 출제 가능한 문항이다. 그런 문항으로 되어 있는 고난도 문제가 어려운 모의고사가 있다 합시다. 그럼 다행히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이런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모의고사는 어렵지만 모두 출제 가능한 문항 어떤 주제가 준킬러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모아놓은 문항이에요. 이게 제가 특란도 모의고사를 제작할 때의 모토입니다. 1등급인 학생들도 문제를 풀고 나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하드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준킬러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수능에서 딱 보면 이거는 어렵게 나오지 않는 주제인데 그게 어쩌다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구평만 봐도 아시잖아요. 구평 물론 여러분이 좀 쉽게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전 300이나 이런 특란도 모의고사에서 취재했던 것들이 꽤 많이 유사하게 보였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제 모의고사 제작할 때의 모토가 뭐예요? 제 모의고사 제작할 때의 모토 뭐죠? 생각은 깊게 계산은 단순하게 아닙니까? 그쵸? 그 두 개를 가지고 문제들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런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더럽다.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어렵지만 좋은 문제들로 구성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은 좀 안 합니까? 제가 갑자기 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내가 자꾸 커뮤니티 사이즈 이상한 거 올려서 그런 거 아니야? 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거다. 특단도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됐죠? 자 후회 없는 모의고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적응을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적응을 하시면 나중에는 40점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수준별 학습법을 좀 얘기해 줄게요. 학생들이 워낙 다양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거 풀커리 팔로워 제 커리를 전부 다 따라온 사람들은 사실은 복습하시면서 복습 그동안 봤던 거 개념 뭐 기출 특단도 특강 실전 300 복습하시면서 뭐 하시면 돼요? 뭐 특단도 모의고사 파이널 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보시면 돼요. 모든 건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특단도 모의고사는 프리 시즌을 갖고 와도 파이널 시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했어. 수능 정도 난이도나 수능보다 쉬운 난이도로 해서 풀고 난 다음에 1등급 애들은 한 문제 빼놓고는 나한테 필요한 문제가 없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생각할 거리를 주고요. 개념의 허를 찌르는 그래서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문제들로 구성돼 있어요. 실전 300도 그렇지만 여튼 요거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EBS 안 보셔도 돼요. EBS 전부 다 반영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EBS 복습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EBS 다 볼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커리를 따라온다면요. 제 강의를 쭉 따라온 사람들은 그전 거 복습하면서 해법 노트 정확한 해법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상위권으로 갈수록 해법 노트를 꼭 만드세요.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아주 짧고 확실한 해법을 직접 손으로 노트에 정리해보는 특라노트 강의 제가 해법 노트 넣어놨죠. 실전 300도 맨 뒤에 넣어놨지. 거기 활용하셔서 해법 노트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풀컬이를 따라오지 않고 소문 듣고 오신 분들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도 문제풀이는 강민웅이다. 이래서 실전 300부터 넘어오신 분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특란도 특강이랑 실전 300도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둘 다 할 수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인 학생들은 특란도 특강도 따라올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전 300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고 안 짧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풀이 속도가 빠르고 습득력이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서 특란도 모의고사 특란도 모의고사까지 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거 이외에 다른 것까지 더 하려고 하면 시간은 최상위권 애들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 70여일 남았지만 셋 다 가능할 수 있다. 시간적인 판단을 이제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나는 최상위권이지만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항상 지금은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죠. 최상위권 학생들은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면서 승난도 특강이나 실전 300 유턴 역학이나 또는 돌림임이나 또는 유체 파트가 집중적으로 약하다면 이쪽 부분을 보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애들은 요렇게를 추천드립니다. 왜? 왜? 어차피 2, 3단원은 잘 하고 있고 킬러 파트에 대한 연습과 그리고 전범이 모의고사 안에서 이미 2, 3단원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범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다 할 시간은 없어. 둘 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상위권 애들은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일단 특란도 특강하고 실전 300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을 따라오시면 돼요. 특란도 모의고사를 파이널이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릴 것 같으니까 특란도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중상위권 학생들은 특란도 모의고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점수는 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20점 중반에서부터 30점 중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초반에는 더 떨어지겠지만 2, 3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도 30점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란도 모의고사를 활용하면서 두 개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특징을 알면 되잖아요. 3대 역학이 내가 약한 경우가 있으면 특란도 특강 하시면 돼요. 4페이지가 약하단 내가 맨날 1, 2, 3페이지에서는 비교는 내가 잘 보는데 4페이지가 좀 힘들어. 그럼 당연히 특란도 특강 하면서 모의고사 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이제 4페이지는 그래도 와 내가 좀 실력이 있나 잘 풀어. 자꾸 2, 3단원에서 또는 이제 2, 3페이지에서 자꾸 이렇게 실수가 나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실전 3배 이게 전범이니까요. 전범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얘랑 얘 조합 그래서 조합을 너희들이 잘 따져줘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중상위권 학생들은 요거냐 요거냐 나는 최상위는 아니고 중상위인데 3대 역학이 약하면 특란도 특강 플러스 모의고사 나는 그건 아니다. 4페이지 좀 됐다 이제 그럴 때는 전범이 실전 3배과 특란도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은 2, 3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3이 목표인 사람도 있고 2가 목표인 사람도 있을 텐데 4페이지가 조금 나는 하나, 두 개는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개념과 기출이 부족해. 개념과 기출이 부족하면요. 개념이 부족하면 개념 기출 문제를 다 안 풀었으면 기출 문제를 다 안 풀었으면 기출 300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두 개 하면서 이제는 모의고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어.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진짜 중상위권 학생들의 시험 보면 상당히 많은 큰 회의감을 느낄 수 있어요. 특란도 모의고사에서는. 그럴 경우에는 문제집으로 푼다. 문제집으로. 전범위의 일반적인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40개쯤인데 그중에서 20개 주제를 제가 각 모의고사마다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들 중에 이제 좋은 문제들을 배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회 한 회를 시험은 좀 하드하고 정말 힘들고 그랬을 수 있지만 초반엔 그러면 문제집처럼 풀어도 돼. 그냥 시간 정하지 말고 1번 내 거로 만들자. 2번 내 거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1회 2회 3회 4번째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풀면서 한 4, 5회 정도 하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집으로 활용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시 중앙위권 학생들은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개념 완성을 공부하셔야 돼. 물론 전체가 안 돼 있지는 않을 거야. 특정 부분을 뽑아서 개념 공부를 하시고요. 기출문제를 안 푼 부분이 존재한다. 그럴 수 있잖아. 중앙위권 학생들은.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을 안 했어. 연력학을 기출문제를 안 푼 거예요. 그러면 기출 300은 우리한테 필요한 기출문제 700여 개 중에서 정말 필요한 300개를 뽑은 거란 말이죠. 그 300개. 그래서 지금은 개념 완성에 있는 워크북 있잖아요. 워크북은 진짜 하위권 학생들은 워크북과 개념 완성과 모의고사를 활용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중앙위 정도라고 하면 워크북보다는 워크북에는 기출 300에 들어가지 않은 좀 쉬운 기출문제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요거 요거를 활용하면서 모의고사를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계획은 약간 좀 적게 잡아줘야 돼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성취감을 못 느끼면 너희는 기쁨이 없어. 수능 볼 때까지 아무런 행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작게 잡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100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70만 계획을 해서 걔를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30을 하겠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커리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도 최상위권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다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조금 애매해요. 그럴 때는 그냥 하나만 잡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잡아서 공부를 해서 완료되면 좀 더 확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남은 이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1년간 공부한 것들이 수능 만점을 향해서 가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수능에서 1등급 국가공부를 지금까지 해놓고 남은 70일 동안 1등급을 맞지 않기 위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거? 괜히 다 풀겠다고 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시 다 풀겠다고 실전 300 다 다시 풀겠다. 특이한 어떻게 다 다시 풀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최소한 최소한으로의 계획을 잡아서 안 풀렸던 것들만 딱딱 집어서 그것만 딱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캐스트에서 한 것들 다 말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질문 게시판에 상담글도 좀 올리고 하셔서 빨리빨리 여러분들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